아 잠깐만 손 한 번만 풀고 가자 연습모드 손 한 번만 풀고 가겠습니다 레벨업 플로 해주고 킬 다 찍어서 연습 좀 하겠습니다 아 뭐야 탑이 안 나왔는데 헤인 어 대리우스가 나와버림 나 어떡하 흠 점화를 들면 할만하지 않을까 여방패 소생 들고 점화 들고 1렘 맞다 해볼까 제 생각에는 벽에 붙어서 Q로 평캔하면 할만하거든요 이 Q를 잘 쓰면 평캔이 돼서 어우 다행이다 그쵸 Q 힐 날뻔 Q힐 Q힐 오 좋아요 바텀 사봉 한번 제 생각에 W를 좀 더 찍는게 나아요 라인전에서 킬 일이 별로 없어 아 아 범하차긴 했음 이게 안 맞아? 제반데 아 뭐야 버그임 와 너무 아까운데 아까비 아 좀 아쉽네 이거는 택이라도 쌓자 가르킨 죄송 빠른 사과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왜 이렇게 아프냐 일단 다르킨 냈습니다 현재 데스 지분율 80% 팀원 볼 면목이 없네 그냥 조용히 있자 네 역시를 헛되어 썩긴 낙해 야 바로 써주지 넌 넌 넌 넌 넌 넌 좋아요 일단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있자 턴 걸리나? 안 걸리네 데이터 하나 쌓았네요 턴은 안 걸리네 어어어 하우스급 CC 0개 꿀맛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오우 빠비 와 이게 안돼? 카우스급 CC 연계 더 가볼까 그냥 와우 우리팀 모임 어 맛있다 응 안돼 뭐야 야 무라마나 뜨기도 전에 끝났네 뭔가 넥서스를 나만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랍쇼 엥 뭐야 아 네 다시 가서 끝내면 되지 그쵸 팔리스탄을 리신 잡자 어 네 반중 반중 어 내 터 어랍쇼 나 궁을 못섰음 아 호 호 어오 네 야 이게 궁이 안나가 어오 네 궁이 안나가네 이제 한번 잡아주고 역전 시나리오 일단 이거 스틸을 해야 돼 아 네 실패 역전 시나리오 실패 어오 큰일 날뻔 오케 아우 네 안됩니다 아 야 W가 한명도 안맞냐 허허허허헣 어 네 좋았습니다 디지요 어 좋았습니다 디지요 어? 허허허헣허헣 헤허허허헉 이걸 원콜을 더 주나?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요 좋습니다 아 까비 아 네 공랩이네 공교환했다 칩시다 게이지도 채울 겸 돌열매 곧 나올텐데 나왔네요 받아먹고 갑시다 이거는 CS 좀 잘 챙겼다 생각보다 상대가 좀 많이 놓치고 올까 셀버 썼네요 상대는 뭐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 이거 먹어라 내가 미드 갈게 4턴 받을 거 그랬다 근데 받았어도 똑같았겠다 그쵸 답이요 무슨 일이야 사일라 뭐 사연이 있었겠죠 사일러서도 이건 좋네요 공으로 잡자 공으로 잡자 그랩 차나 오 좋은데요 잡았습니다 다른 킹까지 완성 힐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마드 탈대가 이게 맞나? 모르겠는데 나는 오 좋아요 와 뭐야 방금 뭐였죠? 아니 말도 안 돼 혹시 보셨나요? 나 무조건 이긴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방이 좋냐 진짜 샷건을 가져오면 어떡함 아니 현실에서는 샷건 맞으면 체력 아무리 높아도 좋거든요 일단 바로 좋아요 어 네 헬라 딸이 잠깐 미사 안 되거든 가버려 와 아까 그거 또 당하는 줄 아까 그거 또 당하는 줄 알았네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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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타임 사실 이래 제가 몰다키 안해도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아 좋았습니다 실패보드 아니 어딜 비비려고 난 다르킨인데 하이 끝 수고하세요 네 엥? 어 이게 무슨 일이죠? 와 쎄다 얘 한방에 좋네 어우 네 힐 날 뻔? 여기 실패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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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줘 와 저게 안 좋냐 되지 아 네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사비 어 라운드 두 번 생존 라운드 두 번 생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어 어 네 어 어 어 일로 가야돼 어어 으허허 오케이 어? 어 아 네 좋았습니다 오케이 양호하다 그쵸? 이 정도면 뭐 통과인 것 같은데? 아 달려 달려 아 야 가볍다 그쵸? 어? 어 으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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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허허허허 흠 흠 어 근데 가운데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어 우리 양옆에 좀 퍼져있어야 돼 얘들아 아 네 피하고 피하고 아 네 끝난거 같네요 끝났나 아직 안 끝나 가버려 어 한 명 남았다 아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